팩트인스타 첫 방문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세요? 제이 씨! 대박이었죠? 아주 많이 맞췄었죠? 아 추! 정답이 우리! 팩트인스타! 정답! 정답입니다! 흔들 때마다 백발백중이었어가지고 그때 정말 제작진분들께서 아주 깜짝 놀라셨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또 되게 잘 맞추고 나중에 또 나오면 우린 제작진들이 정말 이제는 잘려요 네! 이게 패치예요! 와래! 그래서 우리가 최고 난이도로 높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덜 맞출 걸까요? DJ! 그 부분만 틀어줘요! 여러분들이 문제로 듣고 싶은 특정 구간을 이야기하면 그 구간만 잠깐 들려드립니다 그것만 듣고 가수명과 공연을 맞춘 뒤에 댄스 세리머니까지 하셔야 성공입니다 자, 위클리 분들은 준비가 됐으면 듣고 싶은 구간을 몇 초 틀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후렴구? 50초에서 50초? 50초? 후렴구 정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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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한 분이 대표로 DJ! 이 부분 틀어주세요!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DJ! 52초! 틀어주세요! 52초! 50초! 아, 되게 잘못 골랐어요 어? 어! 저 못 들었어요! 저, 한번 해드릴게요! 잇지 선배님의 나샤이 잇지 선배님의 나샤이 정말나? 아, 아닙니다! 뭔데이! 뭔데이! 잇지 선배님은 쏘아 아, 맞네! 쏘아! 헤임 헤임 여러분 총 2가지에서 대군대 들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군대를 들었어요 두 군대 남았어요 오프닝 0초, 1초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겠지, 그치? 0초요? 0초는? 1초? 1초는 안 나올 수도 있어도 한번 댓글을 외쳐볼까요? 네 이제 1초 틀었죠? 1초 1초 잭팍 더 썼어요 좋아요, 조아 씨 한번 두세요 아이젠 선배님의 덤디 덤디 제님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잊을 수 없이 떠오르는 밤 덤디 덤데 덤디 덤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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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덤디 덤데 You know my summer 덤디 덤데 덤디 덤데 덤디 덤데 덤디 덤데 You know my summer 와, 대단하다 이렇게 좋네 1초가 좋네 1초가 좋네 1초가 좋네 문제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죠? 좌 문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엔딩을 들어보자 3분 3분? 1초 3분 1초 3분 2초 네, 3분 2초 네, 3분 2초 네, 3분 2초 3분 2초 틀어주세요 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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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소녀 쪼꼬미 선배님의 흠집봉 와, 맞죠? 정맞아 정체, 정체, 정체 이거 아니에요? 아쉽게도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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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넘어 오고는 못 배길 가 흠집봉여, 흠집봉여 나 완전 삐졌는데 흠집봉여, 흠집봉여 그네도 너뿐요 흠집봉여, 흠집봉여 아직도 삐졌는데 흠집봉여, 흠집봉여 내게로 돌아 돌아와 올해 흠집봉이 흠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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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흠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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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였다네 흠집부 이거구만 그리고 분위기 이어서 다음 곡도 한 번 맞춰봅시다 짠 2분대로 가볼까? 2분 안 돼! 2분 17초? 2분 12초 어때요? 2분 11초? 좋아 좋아! 2분 12초! DJ 2분 12초 틀어주세요! 이제 2분 12초! 망설여요! 자기들을 좀 가야 됩니다!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백도어? 스트레이키즈는 백도어? 아닌가? 그거는 아닌가? 제이씨가 영광 펌펌펌 그분을 찾았나 봐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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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좋은데요 진짜! 도지더로 외쳐 멋진 I should get the win of sight 너무 좋아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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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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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메! 또 선정이 대박이었어 또 선정 대박이었어 또 선정 대박이었어 뚱! 수선정이 진짜 대박 뭔가 오늘 진짜 잘 풀려 녹화가 누가 도와주고 있나봐 진짜 그럼 다음 문제 누가 도와줄지 한번 볼게요 몇 초? 몇 초? 도와 한번 할까요? 31초 31초? 31초! 음..디제이 31초 틀어줘 숨지세요 여러분 이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난 소년이 와인업 와인업 와우 띠댄 더블 띠댄 재미없잖아 띠댄 담댄 오우 와 자 이거 짱이다 진짜 관람했어 우리 다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저희 지연이가 안무 제일 열심히 커피 했는데 오늘 춤 못 춰서 너무 많아요 열심히 뒤에서 소움만 아유, 아뇨 이거 다시 너무 감사합니다 이글이가 다음번에 또 나오면 그때는 아예 우리 지연 씨 위해서 둘이 커플댄스를 한 번 장려할게요 정말? 아이가 배프가 조금 아팠으니까 그때는 나와서 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한... 어... 또 안... 10초? 10초? DJ 10초를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0초는 잘못 고른 거 같은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 썼어요 3분 10초 어때? 수제 씨가 또 촉이 좋기 때문에 수제 촉 한번 해줘 볼게요 3분 10초 들어주세요 어허 노래가 살고 왔어요 아하하하 안돼 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날라갔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남았을 뿐입니다 30초인데? 2분 40초 어때요? 어... 2분 40초? 어, 끝이죠 인가 봐 DJ 2분 40초 틀어줘 아하 야, 이게 어느 부분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긴데? 이 문제는 정말 맞춰야 하는 문제 정답! 정답! 빅톤 선배님? 빅톤 선배님? AB9 우리 노래 아니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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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남주 선배님.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다 같이 말씀해주세요 남주 선배님. 벌!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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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죄송합니다 선배님 오케이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벌써 맞습니다 어디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초반부를 한번 더 가볼까요 27초 괜찮은 것 같아요 DJ 27초 틀어주세요 아하 어렵다 자 먼데이 방탄소년단 선배님은 온? 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온? 아닙니다 아쉽게도 3군데 중에 1군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7명이니까 7초 돼 7초 좋다 DJ 7초 틀어주세요 먼데이 아이돌 선배님의 환상동화 아 맞다 여기까지 끝났어 이거 맞는 것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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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